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한국사 우리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유평에서는 선사 문화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사 문화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답률을 선생님이 표시해 놨거든. 오답률은 4%고요. 내용들 들어가 볼게요. 땡땡땡 시대 한반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되어 있잖아. 고인돌의 내용이 보이고 농경이 본격화된다. 인여 생산물, 사유 재산, 계급의 분화까지 나와있죠. 해당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내용도 여러분들 제일 자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잖아. 선택식 들어가 볼게요. 1번 비변사에서 회의하는 관리는 우리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지. 3표 통보로 물건을 사는 상인, 특히나 조선 후기에 전국 단위로 유통됐던 화폐가 바로 동전이 바로 상평통보였습니다. 아니고요. 비평통업을 들고 있는 군장은 볼 수가 있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석굴안 본존불성에 절하는 승려는 신라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아니고요.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였지. 5번 국제보상운동에 동참하는 학생은 개화기 파트의 내용입니다. 국제보상운동 1907년에 전개되었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시무책에 제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간회사 파트는 보통 고려시세까지는 정치사랑 문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정치 파트에서 나왔던 문화이고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어. 여러분 75%의 학생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까? 그건 아니었어. 사실 이거 선생님이랑 개념완성 강의에서도 9시간의 기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건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못 푸는 친구들이 발생한 거야. 그리고 선택지 자체가 느낌적 느낌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한계를 제외하고는 시기적으로 정근내사에 조밀하게 몰려있고 여기에 또 지방갱정구역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거지.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우리 퇴조께서 후삼국이 통일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퇴조가 왕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지방관을 전국에다 파견을 못하더라도 12곳을 중요한 곳으로 모구로 지정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최승로였습니다. 시무 28조랑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이렇게 다뤘었잖아. 개념완성 교제 1부거든. 시무 28조 뭐하자? 지방관을 두게 하자. 최승로가 누구한테? 성종한테 상소문을 올렸었고 왕건이 여기서는 사만을 통합한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 앞에서는 우리 구평에서는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대로 나와 있었고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구조가 5도 연기였고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지 못했어.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 파견되지 못한 현을 속현이라고 하는데 주현보다 속현 그러니까 파견되지 못한 현이 많았습니다.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구조오소경을 두었다. 구조오소경을 두었던 것은 통일신라 시기에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자 주현과 속현이 있었고요. 맞는 내용 전국을 8도로 나누었던 것은 조선이었지 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거는 일제강점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5경 15부 62조를 설치했던 것은 발해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묻고 있고 오답률은 17%입니다. 몽골이 이를 구실로 전쟁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팔만 대장경판이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고려와 몽골의 항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대가야가 멸망했던 것은 누가 멸망시켰어? 신라 진흥왕이.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미사협정이 체결되었다. 1920년대 일본과 만주 군발 사이에 체결됐던 협정이었고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었던 것은 6.25전쟁 과정 중이었죠. 한국중앙총상회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 파트에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내용으로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이 상업활동을 너무 침해하게 되니까 당시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상업활동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했던 내용이었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9시간의 기적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동형으로 출제돼서 완전 적중한 문항이었어. 5담위 27% 임신서기석이고 가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힘쓸 것과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맹세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신라의 임신서기석, 신라에서 유학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다뤘어. 9시간의 기적 파이널 모의고사 4회차야. 똑같이 여러분. 신라의 문어를 물어보는 포인트까지 똑같습니다. 임신서기석, 이런 내용들 그대로 다뤄서 적중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신라는 1번. 국학을 두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신흥강습소를 세웠던 것은 신민회였고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원산학사를 설립했던 건 1883년에 원산학사를 설립하죠. 유경공원은 정부에서 양반 자재들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1886년에 세웠어. 한성사봉학교를 설립했던 것은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한 후였습니다. 어쨌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